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맑은 그물 먹어야지. 나 형. 맛집 여행은 형이랑 해야 돼요. 저거. 거짓말 봐요. 거짓말 봐요. 소화 좀 지켜, 눈 감고. 연포. 저쪽 팀이 막 복수하기 시작했어. 오랜만이야. 아니, 저거 봐. 이 근처에 저기 뭐야. 연포탕 하는 데야. 안 오는 줄 알았다. 낙지 골목 있어? 시장에? 반갑지? 여기서 우리 볼 줄 몰랐지? 우리 해장하러 왔어, 서울에서. 밥 먹으러 왔어. 자랑해, 저기 사진 없어? 전화기 없어? 아깝다. 애들이 안 믿을 거 아니야. 들어가, 조심히. 고마워. 동일인데 엄청 크다. 학생, 안녕. 그래, 그래. 그 사람들 맞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 안녕. 뭘 놀래. 맞아. 이 형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 낙지 골목. 진짜 많다. 완전 낙지 골목.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다 맛집들이 많네. 야, 이거 낙지 봐봐. 어, 불안하다. 아니, 저 낙지창 켜져 있네. 켜져 있는 건 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켜놓은 거 아닐까요? 그래? 영업 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영업하고 있나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죠? 몇 시 정도에 영업을 시작하십니까, 보통? 몇 시 정도? 10시요? 전부 다 10시 정도. 한 번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아니, 추천을 못 받았죠. 추천을 못 받았네. 우리가. 그냥 추천 받을. 아니.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시죠? 선생님, 혹시 여기. 여기 중에서 낙지 연포탕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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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어디 가게요? 이쪽 가면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감사합니다. 따로. 통화하십니까? 네. 아, 저거? 아, 저기 낙지 그림이 있네. 네, 여기. 아유, 여기도 유명하십니까? 어머, 어머, 어머. 연포탕. 아유, 계신가? 어? 한번 가보자. 문 열어놓은 거 아니야? 준비 중 아니에요? 어, 계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먹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천을 받아서 여기가 또 연포탕이 맛있다고 해서 지금 먹으러 왔는데. 네. 어? 어? 괜찮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모든 조건이 충족돼요. 그런데 사장님은 저희의 절박함을 아셨습니다. 아, 하여튼 다시 한번 갖다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팀이 이길 수가 없다. 자, 뭐 볼 거 있나 있나요, 저희?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까 배가 안 꺼진다며. 힘들어. 근데 이게 힘들어.